이곳은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로 저희가 그걸 극복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요리하다가 장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 나도 여기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친동생과 함께 장사를 배워보고 싶어서 책을 읽고 들어오게 됐습니다. 저희는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했었고 공적 자금을 이용하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그런 자금들이 있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할인했겠지만 그때는 아직도 없었고 지금 만약에 저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공적 자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생각입니다. 용산의 열정도처럼 세태하는 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에게 열정도란 목표만 갖고 있었는데 이걸 실현을 시켜줄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열정도에 오면 재밌는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고요. 다양한 맛집, 다양한 수제 맥주집 등등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멘 icious rah 아 아 으 아 감사합니다.